흥미로운 라이브 샤넷 경혜 SM45에서 펼쳐지는 이군님과 함께하는 제2탄 멀리 김해에서 삼춘과 조카가 함께 왔습니다 재미가 있네요 삼춘은 부산 사시는데 김해를 가서 조카를 데리고 시업해서 이곳 강남 SM45까지 오셨습니다 삼춘과 조카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정말 영광으로 하셨네요 부산 당국의 양준혁이라고 불릴 정도 잘 보셨어요 타율이 되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촌 송금남입니다 송금남 삼촌이시고 안녕하세요 조카 박영수라고 합니다 영수 씨 반갑습니다 몇 시에 출발했어요 오늘요? 5시에 나왔어요 요즘 어떻게 많이 덥나요? 아니면 추울 것 같아요 추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근데 삼촌과 조카면 삼촌이 조카를 당구에 입문시키신 건가요? 알아서 잘 추고 있었어요 따로따로? 삼촌은 주로 어디 구장에서? 저는 그냥 발길 닿는데로 발길 닿는데로 대하의 고수 느낌 박랑 당구인이에요 김사각 같은 느낌 있잖아요 방울을 깨부신다고 이런 분들이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고 그럼 삼촌님은 지금 몇 점? 24점 같아요 26점 안돼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도 치는 거 보면 우리 이구님들은 30만이 넘는 당구인들이라서 스트로크랑 자세만 봐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조카님은 몇 점 치세요? 전 21점 칩니다 21점 치시고 21점, 삼촌 26점 그래서 오늘 멀리서 오셔서 아까 우리 커피는 대접했는데 식사를 못하신 것 같아서 키도 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소장훈 씨가 요즘에 이거 한다고 하나씩 이구님들 드리라고 우와 기네요 길어요 왜냐면 기존 핫바 보다 몇 배 큰데 이거 PPL 아니에요 그냥 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크기 보세요 편의점에도 들어와 있는데 네 와, 그리고 하나 간식으로 긴장 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장구장에서 팔아도 좋겠네요 내가 만약에 쿨럭하면 무조건 팔죠 맛있다 응, 맛있어요 잘 먹으면 맛있죠?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더라고 응 드세요, 하나 드세요 하나 드세요, 예 드시고 뭐 그러면 맛있다 근데 삼촌분 끝에 보세요 되게 신기한데요? 이거는 이제 위에가 뭐예요? 컬리 컬리 상대라고 해서 신기하다 디자인이 예뻐서 많이들 선호와서 젊은 분들이 해서 장구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장비 딱 그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가방 보세요 응? 가방 보세요, 삼촌 거 가방 이게 백제시대 거지 이거 봐봐요, 도자기 나올 것 같잖아요, 이 가방 와 근데 대부분 먹다 이렇게 눕는데 맛있죠? 맛있어요 배고픈 시기에서 이따 그러면 24 대 26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길어서 아, 맛있어 근데 아, 근데 한 끼 식다가 되겠어요 한 끼 식다가 되네, 이게 네, 네, 배불러세요 괜찮죠? 네, 맛있어요 이따 갈 때 선물로 드릴게요 한 박스 남은 거 선물을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 대 2 스카치 경기 24 대 26점 26 대 24점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채널 엘 라인 시작합니다 남석 있게 좋다 굴러가는 게 남석 있게 좋네 남석 있게 좋네 와, 근데 진짜 많이 치셔 남석 있게 좋네 자, 끊기 시작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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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두께로 가려고 하면 밀리더라고 항상 자주 안 잡아서 그렇지, 아예 그냥 스피드로 치는 게 더 낫더라고 그렇지 오우, 어어 디펜스 디펜스를 해야겠다 한 번 더 회전 실한 디펜스인데요 왜냐하면 김해 쪽, 부산 쪽 이쪽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방송 나가면 경상도권에서 한 20만 분이 구독할 텐데 이제 시스템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나이스! 굿샷 굿샷 조카가 배 많이 고팠구나 계속 씻고 있네 샷 와, 21쯤인데 잘 치신다 나이스! 야, 오늘 쉽지 않겠는데요? 시작했는데 쉽지 않아 아니, 치시는 게 잘 치시는 거 무슨 전반전 1분 지났는데 쉽지 않다고 오, 조카가 배 잘 치신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우와 되나? 서버린다 서버렸어 와, 그렇습니다 야 대불이 아주 정직합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야 돼 시작 야, 키스가 빠져? 진짜 어렵게 빠져야 돼 아, 진짜 빼기가 쉽지 않았어 저기요 너무 어려웠어 아, 좀 더 두꺼웠어야 되는데 아, 좀 더 두꺼웠어야 되는데 야 나이스 아, 지금 배 많이 고팠구나 형이 쉬운데? 어? 얘기를 하지 않겠어 형, 미안해 김혜수 오란 삼촌 뭐 했어요? 아,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해줬어야지 갈 때 사줄라고 아, 헝그리당고 치니까 잘 맞네 아, 형 배 많이 고파? 그거 뭐 많이 먹어서 다 데펴놓은 거니까 네,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깝습니다 삼촌이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하셨고 아, 아직 안 하셨고? 아, 맞다, 맞아, 전국을 돌아다닌다 이러셨지 천천히 치세요 여긴 뭐 타임 그런 거 없으니까 아, 이렇게 쓰려고 완벽히 빼시고 치세요 항상 부샷 베이스 스트로크 파워 아, 이거 안 되네? 장훈이 형은 좋아하겠다 너무 맛있게 먹어서 맛있지 근데, 진짜로 아, 네, 정말 맛있다 편하게 먹어요 이게 미숙은 채널, 이게 이런 맛있지 더 먹어도 되죠? 넣어봐, 이거 공도 주고 어떡할 거야 직접 쳐야 되나? 나이스 좋다 파이팅 좋아 아, 그렇게 맞으면 좀 안 좋겠지 좋은데요? 괜찮아? 좋아요 아, 좋다 음료수 사러 갔으니까 천천히 씹어 최악 없다 네? 좀 이따가 모르고 핫바로 덜 붙이겠는데 아니, 먼저 먹어, 천천히 먹어 형이 미안한데, 김에서 와서 아니요 너무 얇았다 아, 아깝습니다 아, 어렵다 나이스 오, 굿샷 나이스 너무 잘 맞는다 이런 날이 있어 아, 굿샷 아이템 안 하나 쓸게요 오, 이제에도 아이템을 써야 돼 유물 꺼내는 것 같네요, 유물 자, 원쿠션 되돌아오기죠 이야 야 자 외보 1을 치우고 계세요 진짜, 너는 진짜 순수한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키스 오, 오 우와 감사합니다 나이스 동작 치는다 형 음, 좋아 도전 정신이 확 생기는데 그렇게 가줘야지 이야, 됐나? 빠졌다 와, 아깝습니다 참 저게 잘 빠져 구션 구션 S 해보자 자, 좀 더 가보자 아, 좀 두께요 회전이, 그렇지? 네 바깝습니다 만만치 않다 와 굿샷 굿샷 자, 가봅시다 저게 안 보이네 테이블이 좋으니까 조금 길게 때리면 와 와 와 와 와, 잘 쳤다 나이스 아 좋은데요 샷 샷 자 오, 그렇지 음 이야 오늘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야, 다음 야야야야 야, 이건 아니다 너 어디로 가냐? 상관없다 너 어디로 가? 야 아, 괜찮아요 아, 역시 그냥 쳐야 돼 막 이상한 걸 왜 글로 보내냐 이렇게 해서 가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얘를 얘를 그러니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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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샷 고수셔 자, 갑스 야, 너 진짜 핫바 안 갖다 줬어 이거 찬스궁이에요 진짜 원망 엄청 길다 이거 찬스궁이야 야, 너 진짜 핫바 안 갖다 줬어 이거 찬스궁이에요 진짜 원망 엄청 길다 이거 찬스궁이야 두 샷 그렇지 그렇지 이야, 진짜 핫바 안 갖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배 많이 고팠구나 그렇지 맛있어가지고 맛있어서? 네 다행이네 오늘 두 팀이 경기력이 이거 완전 좋은데요 샷 나이스 횡단으로 쓰든가 그렇지 횡단으로 와, 붙었어 그렇지 샷 내려간다 야, 내려간다 힘이 없을 것 같아 회전은 많다 붙어있어가지고 아, 힘을 못 줬어 아깝습니다 치어 이야, 이거 너무 약다 치어 치어 두께 너무 좋은데 나도 안경 쓸까 역시 저렇게 두께를 씨 이야, 대단하네 진짜 와, 잘 치시네 정교한 두께인데 이야, 역시 제일 애매한 당구다 아, 좀 마이너스 주셨구나 네, 살짝 잡아서 치죠 나이스 그래서 좀 더 확실히 빠졌네요 푸시야 감사합니다 쫓아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오 오 이야, 상관 두샷 이야, 우리 이제 여기가 괜찮은 터가 되는 거야? 이제 저희가 좋아지고 있어요 아하하하 됐어, 됐다 이렇게 치신 거야 잘 치여 푸시야, 푸시야 푸시야 자 똥창 딱밖에 이예요 어이프샷 아직 20개 더 있어 어이 어이 뭐야 아직 20개 더 있어 어이 어이 뭐야 먹을 때까지 먹어봐봐 한번 뭐 되나? 어? 박수에서 갑니다 굿샷 굿샷 됐어 8, 2, 4, 5 좋네 어이 뭐야 이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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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다가 집어넣어 팔이 또 안 펴진다 어 이상하다 이야 잘 키우는 거 좋네 시작 긴덕이 같아 잘 맞는 거 같네 시작 시작 어 고맙다 긴덕이 너무 좋으시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 나이스 좋아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힘이 없다 자 쫓아가자 이제 다시 이야 붓나 시야 굿샷 굿샷 나이스 자스 어떻게 아이고 그래 좀만 더 올라와 돼서 오케이 됐다 슛 남석이 너 요즘에 들리는 소문에 형 빼놓고 당구장 행사 다닌다는 얘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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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주에 진주 갔다 하자 하하하하 오 역시 역 돌려 치기는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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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공이 안 좋아서 치기에 싫었던 거야 저 얼룩히 돌리고 싶더라고 나이스 나이스 따라가자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따라가자 어 핫바맨이 안 씹고 있다 하하하하 에너지가 떨어졌나 보다 아직 남아있어요 아니 어 큰일 났다 아 껴 먹는다 나이스 아이돌들이 왔다 엔시티야 누구야 누구야 진짜 왔는데요 엔시티 좋아 화이팅 진짜 왔어요 당구 한 번 치러와 지금 2점 차로 따라왔어요 이것도 딱 있는 건데 이게 오 좋아 패전 에라이 아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싶었는데 밀렸구나 그래서 들고 싶더라 차라리 안 맞았어야지 디페이스가 하는데 아 그래도 따라왔어요 이야 와 잘 찬다 잘 찬다 되게 부드럽겠지 아 아 너무 잘 치는데 재수가 좋네요 와 뭐냐 어 아깝습니다 오오오오 무 키스도 빨리 어디웠고 키스가 없었다 한 번 더 키스가 많이 뜬 거고요 하 basman이 마지막 한입을 남겨놨어 이걸 참et해 이건 되게 부드럽게 잘 끌더라고 누르지 거나 아 오 그래서 공 왔다 야 하 basman 실수했어 하하하하 굿샷 굿샷 와야지 올라왔다 딱 됐지 직접 치는 거예요? 어어 직접 치는 거예요? 와 두께 장난 아닌데? 이걸 직접 친다고? 굿샷 돼야 된다 나이스 와 굿샷 와 굿샷 와 이거 와 이렇게 쓰냐 어떻게 해? 와 이씨 이렇게 썼어 1점을 쳐도 이게 뭔가 와 이게 일로 쳐야 되는데 이게 이거는 불안해서 안 돼 짬석아 너 어때? 뭐요? 키스샷 키스샷 아 키스샷? 살짝은 내려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괜찮은데요? 어차피 딴 데서 키스 못하니까 여기서라도 한 번 해 얘가 얇으면 얘 놔봐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지? 그냥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 그렇지 한 번에 딱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나이스 아이 sacr 아이디어 좋았어요 공기 계속 이러는 거네 이야 씨 통첩은 됐어요 일단 진짜 이거 직접 Deeper 오,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복사! 아빤 맨 마지막 한 입을 먹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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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진짜... 야, 그렇게 날지 몰랐다. 으악! 됐어! 아, 여기로 빠질 것 같아. 야, 그래도 석아, 일단... 오, 그래도 따라왔다. 따라왔다. 오늘 쫄깃쫄깃한데 해가지고. 어어? 어어? 음... 어... 야, 되게 잘 쳤다. 어? 잘 쳤다! 와, 나이스! 복사! 나이스! 그게 또 빠질라 그러네. 아, 완전 흥미진진인데요, 이거. 이것도 충분히 나오긴 하겠다, 그렇지? 네. 밀리지만 않으면 되겠다, 그렇지? 갖다 놓으면 돼. 그렇지. 역시! 역시! 슬로우로 치면 안 되거든. 때려줘야 되거든. 와, 역시! 오! 아, 오늘 명승부인데요? 재밌는데요? 뒤돌려치기 뒤로가 낫겠다, 그렇지? 나이스! 아, 잘 쳤다, 이거. 크다. 굿샷! 와, 나이스! 오! 이거 뭐 칠까요, 삼촌? 애매하게 쳤네, 좀 올라가는 바람에. 애매하네. 얇게 보이나? 아까처럼 얇게 치면 될 거 같아. 오, 얇게 치는 거는 뭐 우리나라의... 두께 잘 따든대, 약간. 아, 안 되네. 아, 안 되네. 아, 안 되네. 이게... 안 맞았어? 이게 멘탈이 편할 때랑 안 편할 때랑은 조금 다르죠. 원래 앞서 갈 때는 핫 봐도 맛있거든. 그렇지. 아, 일로 오게만 안 만들면 되는 거야. 네,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한 거야. 이게 포지션인데! 야, 이거! 한 번 쳐 봐야 되겠는데 야 뭐야 이거? 너무 얇다 바로 맞겠다 오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아냐 아냐 혜전을 더 줬어야 되는데 아이 아깝게 샷 샷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점수를 잘 안 올리시지 왜냐면 클럽에 모여 계신 분들끼리는 일부러 막 올리고 그러진 않지 비난을 들었을 때 올리잖아 알지? 됐다 와 죄송합니다 야 재밌어진다 재밌어져 그런 샷이 나왔네 얇게? 길게 나오니까 얇게 너무 길다 한 번에 되겠는데 아닌가? 바로 칠하면 와 나이스 잘 쳤다 4점 나왔습니다 이야 아까 그걸로 4점 4점 그 럭키 샷으로 인해서 지금 또 재밌어지네요 잘 쳤네 이거 아 아깝다 어떻게 게임이 가도 이렇게 가냐 나이스 와 3점 남았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되나? 해전이 그렇지 자 뚱땅 해보자 뚱땅 짠 패스 붙었어 계속 이도는 걸 하네 어저다 오 뭐야 와 너무 너무 넣었구나 오 수비 오 수비 이야 살짝 반팁 정도 줬어도 되겠다 안 보이는 한 번에 친 거죠? 지핀스가 죽어야지 여기서는 아니면 100% 담아 리버스가 리버스가 그냥 흐름 어렵다 너무 올려버렸네 이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고걸 많이 줬는데 피스만 안 나면 수상 수상하다 수상 이건 됐어 여기 올라와 여기 서요 여긴 서는 거라서 1점 남았습니다 아하 마지막까지 쉬운 공이 안 써 이거면 뭐 훌륭하지 되지? 오 나이스 야 샷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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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아 이제 땀나 아 삼촌님 이제 진짜 이거 예상 SM의 저주가 좀 풀리나요? 가운데에 오세요 가운데에 오세요 예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냥 초반에 너무 잘려서 아빠가 떨어지고 나서부터 긴장 풀리니까 안 돼 처음에 좀 긴장감이 있을 때는 됐는데 차이가 나가지고 그때 살짝 풀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어땠어요? 우리 조카님이 직접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승리를 떠나서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평생 남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빠 담배 좀 끊으세요 아 예 꼭 끊으세요 아버님 자 우리 삼촌님도 뭐 하실 얘기 있으면 내일 또 가족 여행 가는데 가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가족 여행 어디로 가세요? 산청으로 아주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 더위 좀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채널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채널 에라이 끝났다 끝났다 감사합니다